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행을 하네 강! 아 이건 뭐 쉽지 쉬워 아 이런 콤보 우와아! 지리구요 강! 아 이것도 있는구나 오우 데미슈가 개쎄네 아 이거 이거 아까 했던거 아 어쨌든 스팟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팟 보는 사람들이랑 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중중 어우 아이씨 헷갈린다 아 이렇게 오케 어? 왜 안되지? 어? 왜 안되지? 아 되는구나 아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아 좋아요 아 이게 발이라서 좀 헷갈렸어 우와 데미지 씨 데미지 개쩌네 데미지 봐 데미지 크러쉬 카운트 뭐야 이건 또 쌀떡이 없는 콤보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아 발 발 발 아 발 아 이게 아닌데 다시 뭐야 왜 안돼 그래? 오 왜 안되지? 다시 다시 봐야겠다 아 한 번 대쉬하고선 공캔이 뭐야? 대쉬를 안해 어 어이구 쉣 뭐야 왜 안돼 어? 공캐? 앞강.. 앞강 발 캔슬 승률? 특수기로 캔슬해야 된다고요? 어떻게? 아 아 아 아 저 아 저게 저렇게 돼? 아 저게 저렇게 돼? 이씨 저런 거를 안알려줬어 오우 씨 빠르네 되게 빠른데 되게 빠른데? 에이씨 에이씨 오우 존나 빠르다 이거 하이 됐다 빠르네 공캔 공캔이 되네 공캔이 음 아이씨 바들 헬리네 이거 에헤헤헤 다시 다시 봐요 점프 강강 존나 헷갈리네 아 아 아 아 씨 씨 씨 야 또 공캔이야? 아 또 공캔이네 이거 공캔이네 어우 헷갈려 아 이게 아니지 아 이게 아닌데 뭐야 야이씨 존나 헷갈린데 이거? 아 헷갈려 헷갈려 어우 헷갈려 헷갈려 야 8단계 되게 헷갈리네 오오 뭐야 홀드? 잠깐만 홀드가 있어? 홀드가 있어? 홀드가 있어? 아이씨 뭐였지? 되게 헷갈린다 하 이거 헷갈린다 야 이거 헷갈린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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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되냐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되냐 맞질 않는데? 왜? 야 이씨 맞질하나 어이 야 이씨 아아아아 대충 가만히 왔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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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야? 아 키는거 부터 아이이 존나 어렵네 아 어렵다 오우씨 되게 어려운데? 와이씨 야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쓸일이 있을까?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운데? 야 마지막 10단계 와아 이건 뭐냐? 다시 봐야겠는데? 이건 뭐임? 야 다시 봐야겠다 봉캔이랑 홀드랑 다 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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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family 하다 acres 아 뭐야 이거 중단인가? 아 중단인갑네 야씨 이거..젠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다시..다시봐야겠다 어 헤이아츠 어서와요 야..이주 좀 어려운데? 왜? 아..느낌..느낌..느낌 보고있어..느낌 보고있어 아 이게 아니지 오우씨 오우씨 야..이..젠다 어렵다 야 이거 아 에콥트 입당한게 아니라 이거 티 샀어요 너무 느리다 하나하나가 와..진짜 느리다 서서왕발은 빠르네 헐 익숙하기가.. 야 익숙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와 이씨 어려워 야 너무 어렵다 아이씨 이거 되나 오늘 안에? 왜? 진짜 빠르게 해야되네 아 이게 아닌데 와 아 공캐니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 어려워 아씨 왜 안나가 이 미친 아아이 오씨 안나가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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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못하는건가? 아아이 이런 이씨 이씨 아아아 진짜 이씨 잼 도무 어렵다 야 진짜 어어안아 안나와ㅏㅣ! 아 안나가 야아씨 야아씨 아 드디어 나왔네 이런 미친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이걸 실전에 쓸 수 있겠지 뭐 타이밍 잘 맞추면은 와 너무 어렵다 근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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